안녕하세요 유지식 팩토리의 건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40일 만에 방문자 1000명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기술편입니다 제가 그때 기술편으로 이 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내용은 키워드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는 거 1일 3포, 1일 10포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1일 3포 정도 하고 키워드 중에서 황금 키워드, 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쓰느냐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오래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은 기술편 2편입니다 40일 만에 방문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신경 썼던 거는 네이버 SEO 맞추는 거였어요 네이버 SEO라고 제가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건 구글 SEO입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도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쓸 때 제가 글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이버와 구글 SEO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H태그 관련한 겁니다 H태그라는 건 목차예요 H1 하면 대목차고 H2 하면 중목차 H3 하면 소목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놔야 글이 술술술술 익혀요 그래서 구글 SEO도 마찬가지입니다 H태그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 블로그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요 사실 인용구에 좀 더 신경을 써요 여기 보면 인용구에 신경을 조금 더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용구라는 건요 제가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게 인용구입니다 얘가 목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인용구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네이버에서 원래는 목차를 쓰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에디터가 있는데 거기 왼쪽에 보시면 본문이라고 써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소제목과 인용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제목이 H태그예요 그런데 인용구라는 걸 넣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SEO 같은 경우는요 인용구도 H태그와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런데 구글 SEO는 전혀 다릅니다 인용구는 구글에서 H태그를 먹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면 이제 아래 보여드릴 텐데 인용구로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쓴 글 중에서 그러면 네이버가 목차처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꼭 H태그처럼 인식을 해가지고요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아이디 추가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제 글이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인용구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목차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용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미지랑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인용구도 목차처럼 H태그처럼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아마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인용구 부분을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한 4가지인가 5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목차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그러면 그걸 목차처럼 사용도 많이 하니까 아마 H태그처럼 인식하도록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이버 SEO 그 중에서 인용구나 이런 소재목 H태그를 이용해서 내용을 목차별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짧은 글을 쓴다 하더라도요 일부러 목차를 좀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매진말이라는 인용구를 하나 넣어가지고 제 생각을 좀 넣는 부분을 따로 만듭니다 여기서도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그냥 흐름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목차를 넣어줘야 돼요 그 목차를 소재목을 이용하셔도 되고 인용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구글은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이 세가 중에서 썸네일이 제일 중요한 플랫폼은 어떤 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유튜브가 썸네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블로그에서도 썸네일이 생각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글이 상위 노출은 되더라도 1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뭘 눌러보냐면요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장 먼저 눌러보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썸네일하고 제목을 보면서 좀 전문적이라고 느껴지는 거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썸네일을 좀 깨끗하게 만들면 클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썸네일을 약간 조금 정신없이 만들어야 사실 클릭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네이버 썸네일을 만들 때는요 글자 위주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 썸네일 한번 볼까요? 올려서 보면은 딱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건피디님은 이렇게 넓게 만들었나요? 16대 9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픈톡방을 운영도 하고 많은 오픈톡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오픈톡방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면요 위아래가 잘리면서 이렇게 넓적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글자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타겟으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은 위아래가 살짝 잘려요 그러면서 이 글자가 다 보이게 됩니다 제가 유료강의 할 때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의 클릭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려고 합니다 상위 노출도 1, 2, 3, 4, 5 이렇게 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리고 썸네일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기 간단한 디자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되도록이면은 단색이나 단조로운 색을 이용하고 글씨는 바탕이랑 보색 반대되는 색을 좀 쓰는 거죠 검정색이 바탕이면은 흰색이나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대1로 하지 않고 16대9로 만든다 그 이유는 아래 포스팅이 있다고 돼 있죠 여러분 한번 눌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이에요 사실 제가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에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말하기를 점수 1점이 있대요 1점이라는 건 본인들이 그냥 말로 표현한 거긴 한데 그래서 점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모든 포스팅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스마트폰 사용법 관련한 것만 올릴 때 제 목소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점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올렸던 그 이미지들을 단순하게 그냥 음악도 넣지 않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포스팅 방식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꼭 매진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진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편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 자기만의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요 사실 SNS는 운이 좋아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유튜버나 블로그들 자기들 쓴 거 보면은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된 분들이 자랑하기 때문에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콘텐츠를 많이 발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콘텐츠를 많이 발행하려면요 자기 스타일을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동영상을 항상 넣는다 그런데 동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원래 올렸던 거 그 화면 그냥 캡쳐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 10초 안으로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드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그건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은 두 번에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기술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네이버 SEO 소제목이나 인용구를 잘 사용해서 내용을 잘 나눠줘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썸네일을 유튜브처럼 막 정신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깨끗한 느낌의 바탕에다가 필요한 텍스트만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동영상도 제작해서 올리시면은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댓글 안에 이 유튜브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링크가 어떤 게 걸려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썸네일을 어떤 걸로 만들까 권피디는 왜 16대 9로 만들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이버 블로그 40일 만에 방문자 1000명 만드는 거 1편이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